안녕하세요 부루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가골 개꾸고요 이 친구는 누칼레이돈니아라는 섬에 살아요 굉장히 예쁘죠 사진 여자친구랑 여기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우선 이 친구는 가격대가 40만원대고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매력있어요 와 진짜 심쿵했어요 앙컷스쿼트 한쌍이거든요 발사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죠 만지면 소리도 내고요 먹이는 우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조그만 곤충이나 쥐도 먹는다고 하네요 이게 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는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도마뱀인데요 이 친구는 오스테일 레일리아 그쪽에서 합니다 굉장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는 블루테일 이라는 도마뱀인데요 말 그대로 꼬리가 블루 색깔이에요 굉장히 민첩하고요 저게 다 큰 사이즈인데 먹이는 이제 귀뚜라미나 작은 곤충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쁘죠 오늘은 짧게 영상 이틀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버지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